대전락시티6와 미국 전기차 대형세단의 자존심 아 미국 전기차 미국이 아니라 전세계 전기차를 대표하는 대형세단의 자존심 테슬라 모델S 드래그 레이스 일단 테슬라는 지금 타이어 상태가 그냥 순정이구요 사계절 타이어 그리고 스케질락은 지금 테슬라 타이어를 장착 중입니다 자 미국 테슬라 CT6 드래그 레이스입니다 테슬라가 진짜 빠르네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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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슬라 진짜 스타트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 스타트는 비슷했는데 제가 좀 멀리서 찍어볼게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됐어? 어 이렇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Uá 아 캐딜락 ct6 와 헷을라 모델 s 그레그레이스 아 출발합니다 아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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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